윈도우 11 HP PC에서 윈도우 헬로에 대한 로그인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윈도우 11 HP 컴퓨터에 대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인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윈도우 홈 화면에서 로그인 옵션을 검색하여 엽니다. 여기에서 설정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암호 설정 로그인 옵션 창에서 암호를 선택한 다음 변경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창이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암호를 처음으로 설정하려면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기존 암호가 있는 경우 해당 필드에 현재 암호와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을 선택합니다. 마침을 선택하여 암호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문 인식기 설정 참고, 이 기능은 지문 인식기가 있는 HP 노트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지문 인식기를 찾습니다. 로그인 옵션 창에서 지문 인식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헬로 시작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창이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지문 센서를 한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누른 다음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센서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가 지문을 완전히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센서를 누를 때 다양한 각도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캡처하십시오. 아직 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면 PIN 설정을 선택합니다. 핀은 지문 인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백업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윈도우 보안 창에서 PIN을 입력한 다음 핀을 다시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참고,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조직의 핀 요구 사항을 보려면 핀 확인 필드 다음에 있는 핀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닫기를 선택하여 윈도우 헬로 설정 창을 종료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얼굴 인식 설정 참고, 이 기능은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HP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옵션에 얼굴 인식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컴퓨터에 IR 카메라가 없는 것입니다. 로그인 옵션 창에서 얼굴 인식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헬로 시작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창이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카메라를 직접 응시합니다. 참고, 카메라 시야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얼굴이 두 개 이상 감지되면 얼굴 인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을 설정하는 동안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인식 향상을 선택하여 안경 없이 설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안경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닫기를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얼굴 인식을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핀 설정 로그인 옵션 창에서 핀을 선택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창이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보안 창에서 핀을 입력한 다음 핀을 다시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핀에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려면 핀 확인 필드 다음에 있는 문자 및 기호 포함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핀을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안 키 설정 로그인 옵션 창에서 보안 키를 선택한 다음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창이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USB 포트에 보안 키를 삽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이 시점부터의 단계는 보안 키에 따라 다릅니다.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고용주 또는 조직에서 보안 키를 제공한 경우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 또는 조직에 문의하십시오. 동적 잠금 설정 동적 잠금은 윈도우 헬로 보안 기능으로 컴퓨터와 페어링된 블루투스 장치의 근접도에 따라 윈도우에서 컴퓨터를 자동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와 페어링된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블루투스 호환 장치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옵션 창에서 동적 잠금 장치로 스크롤합니다.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에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잠그도록 허용을 선택합니다. 동적 잠금을 활성화되면 장치가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면 1분 정도 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블루투스 범위는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블루투스 범위로 다시 들어가면 암호를 입력해야 컴퓨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에 블루투스로 페어링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경우 장치를 페어링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컴퓨터는 오늘 넷컴퓨터가 자생한 비디오에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최실한 비디오에서 제거해주세요. 컴퓨터가 단체로 소식으로 페어링된 휴대폰으로 지속해서 제거해주세요. 컴퓨터가 자생한 비디오에서 제거해주세요. 컴퓨터에 있는 Mariocribing, 체로 페어링된 휴대폰을 이용하십시오. 컴퓨터에 있는 걸 Александ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제거해주세요.